머리가 긴 남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 현금이 없어 하나도 좀 이상한 거는 기운이 되게 따뜻해요 그 사람 사는지처럼 그 사람 사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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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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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 하나에 달력이 세 개나 그려져있네요. 여자 한복. 이불 그대로. 이거 피차곡인가? 못 피었네. 못 피었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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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네. 능력 파리 파리 퀵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근데 이 부적이 글쎄 난 이 부적이 좀 의심스러운데 원래부터 있던 부적인지 귀신 나온다고 붙이는 부적은 아니거든요 아 깜짝이 머리 아프네 이 부적 이제손으로 깜짝이라고 이 부적은 비밀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건이나 구조로 봐서는 그냥 편도 매요. 무당이 요즘 같네 보니까. 싱크대에 있는 수건이 보통 설거지하고 손을 닦을 목적으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근데 여기도 피자국 같은 게 묻어있다. 이것도 완전 새 건데. 무슨 태극기가 있냐. 태극기가 화장실에 있다고? 저 칫솔 보세요. 칫솔 보세요. 저 다섯 식구들이 많이 살았죠? 칫솔 보세요. 칫솔 보세요. 칫솔 보세요. 칫솔 보세요. uggling 칫솔 보세요. 아 필요한 것도 챙겨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뭐야 뭐야 소리 누구세요 소리 날 게 없는데 보이시다시피 보세요 오늘 지금 바람 한준도 안 불거든요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 피 냄새가 나요 여기서 피 냄새가 나요 아니잖아 연결되어 있는게 아니잖아 폴라식이거든요 여기는 다른 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물 없어요 이 산이 이거 나무판대기를 입으로 여기다가 배치된거 같은데 아까 그 소리 뭐지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소리네 여기가 세탁기가 있고 화장실이잖아요 연결 뒤쪽으로 연결되는거 없어요 뒤쪽으로 가보니까 보일러실이 있어요 혹시 뭔가 나타났네 뭔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야 이게 무슨 사진이야 머리가 긴 남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머리가 긴 남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 있었는데 그지 안쪽으로 그런지 그지 안쪽으로 하신다는 것 같아요 또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좀 더 구매했어요 그지 안쪽으로 하신다 그지 안쪽으로 하려는 거에요 하신다 그지 안쪽으로 하신다 그지 안쪽으로 가득하여 그지 안쪽으로 하신다 그지 안쪽으로 하신다 현금이 없어 하나도 갑자기 누가 쳐라 보는 것 같다는 기분이 싹 드는데요 이십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는 것 봐서 가정집에서 재택근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 사업이 망했어 이 집이 원래 조금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대로 사는 집이었잖아요 이 정도 규모면 조금 소민은 아니었죠 집이 망했어요 이 집이 사업이 잘 못 돼서 망했나봐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 술을 흘린 게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 술을 흘린 게 아닌 같아 바렌타인 30년 산이야 와 이 술을 흘린 게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